야 점장께 먹어 오늘 가정에 온 것 같은데? 여기 어디가? 이거 먹었다고? 괜찮아요? 음, 꽃 이쁘다 마치 락처 할 호흡같네 안녕 안녕 여기 있는 기억 예스 지금 진짜 약간 고등학교 친구 아이고, 거짓말하지 말아 아니. 이미 내 거짓. 구덩게 친구였다니까. 있을 것 같았네. 어, 진짜로? 응. 이거 끊기나 해서 오라고? 한다고?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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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습니다. 공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게 그 날 시간에 남준이가 저에게 황글라 해줬어요. 너무 이쁘다. 꽃가방이니까. 전 이거 한 번 가져왔어요.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쁜 것 같아요. 어, 이거 이뻐요. 이거 되게 이뻐요. 귀에다. 말타, 말타. 아, 말타.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해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마어마. 여기든 오연. 아. 제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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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이거, 뭐라고 하네? 홍합. 홍합, 홍합. 아, 그렇구나. 플라밍고. 어. 나는 이 패를 정말 좋아해서 보충장에 하나 더 올려주고 싶습니다. 이번엔 터로는 화음과 함께하는 스타일로의 약간 코성현이랑 남준이 형 스타일. 오! 와, 진짜 드래버 플라이. 와, 예쁘다 이거.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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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. 오, 미림이 없네 이거? 오, 야, 포스야? 포스랑 말이 다른데? 우와! 포스! 포스! 와, 대박이다 이거 오석이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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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! 와! 와! 대박이다! 오석이 형! 오석이 형! 오석이 형! 오석이 형! 오석이 형! 뭐가 나올까요? 하고, 와! 고1 2 2 2 2 2 3 5 한참 재밌었네